잠깐만 일단 오줌 좀 살 같이 뺄 파티원 구합니다 댓글로 현재 몸무게 적어주시고 참전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매 영상 올라올 때마다 현황판 최신화 시키겠습니다 같이 뺍시다 근데 이렇게 다 누구 손 안 씻고 나가려 했는데 옆에 사람이 있어서 손 대충 씻는 척만 하고 나간 적 솔직히 있잖아 솔직히 있잖아 풀업 네거티브 나의 인대 근육 강도에 비해 78kg는 너무 무거워서 60kg대로 다시 내려가기 전까지는 네거티브만 계속 하려고 한다 올라가 네거티브만 하는데도 왼쪽 팔꿈치가 불안불안하다 120초마다 풀업 네거티브 2개씩 10세트 흡입할 때는 팔꿈치 쫙 펴서 안 올라가지고 올라가서는 꽤 펴진다 여기서 강도를 더 올리지 말고 홀딩시간을 20초 이상 달성해서 안전하게 훈련하자 지진단나 드래곤 플래그 하기엔 코어가 약해서 토트바부터 좀 해보려고 한다 근데 이거 아무리 쥐어짜도 발이 빡은 차이도 안가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찾아라 드래곤볼 아니 밤양을 줄였는데 살이 더 찐거 같냐 니 몰래 뭐 먹지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